작가님께서도 어쨌거나 학교 공부만 하셨을 때는 회화가 어쨌든 능숙지 않으셨잖아요 능숙한 게 아니라 외국사람 만나면 공부했던 그 많은 대학교까지 10년 동안 넘게 공부했던 게 무용지물인 거예요 문법 공부했던 게 외국사람 바로 만나면 뭔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 튀어나오고 왜 안 튀어나오지? 왜 말이 안 되지? 왜 나는 못 알아듣지? 외국사람이 말하는 거를 스크립트로 보면 이거 아주 쉬운 말들이 그런데 왜 못 알아듣지? 그런 고민들 40대 초반까지도 그냥 시험 성적이 필요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회사 입사, 회사에서 승진, 선발 영어 시험 성적이 필요해서 시험 공부를 위해서 영어를 공부한 거지 실제 의사소통하고 내가 자유롭게 어디 다니고 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공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초반까지 그 정도의 영어 시험을 가지시다가 어떻게 협상까지 할 수 있는 실력이 되신 거예요? 영어 공부법의 변화라든가 혹시 매력 있는 게 있으셨나요? 그 계기가 인사 업무가 제 주 업무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래 전공은 전자재료공학이었지만 인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자격증이라면 공인노무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회사에서 공인노무사 공부를 한다고 회사 업무 마치고 집에 가서 온라인 수업만 한 600시간을 들었어요 한 6개월 동안 그것도 1차, 2차 시험이 있었는데 회사 업무 하면서 그것도 온라인 공부를 공인노무사, 변호사들이 또 넘어와서 시험 정도까지 됐는데 공부하려니까 양이 정말 많고 비법 대생이니까 법을 공부하려니까 다 외래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했는데 결국에는 떨어졌긴 했어요 다시 도전하니까 염두에 안 나는 게 이거는 풀타임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법 관련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고민이 아 이거 공부를 내가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몇 번 본다고 계속 봐서 시험 보고 그랬는데 아 좀 더 몇 번 더 공부하면 시험 합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반복, 몇 번이나 반복을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이 이제 들어섰어요 그런 차에 그 당시, 그것도 10년 전 정도였었는데 일본의 야마구치 변호사라는 분이 7번 반복해서 공부하는 책, 법 7번 공부하는 법 그런 책이 나온 걸 유심히 보다 보니까 반복을 좀 더 해야 되겠구나 공부를 더 그런데 7번만 하면 과연 시험을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런 또 고민을 하던 차에 영어탈피라는 영어 교재를 접하게 됐어요 영어탈피라는 교재를 그 당시에 접하게 됐는데 한 6년 전 정도 이런 책을 접하게 됐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권장 가이드, 권장 학습 가이드로 그 책은 단어만 한 12,300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 1100페이지짜리 옛날에 보캐블러리 22,000, 보캐블러리 33,000 이런 책이랑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권장 학습 법이 그 12,300개의 단어를 1100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단어부터 첨턱 끝까지 한 번 원턴할 때 듣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걸 한 25번 이상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따라 말하기를 듣고 따라 말, 단어만 먼저 구성 듣고 따라 말하기를 하면서 듣고 따라 말할 때 이 말이 바로바로 이해가 되고 바로 따라 말할 수 있는 또 원어민 발음 발음으로 따라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훈련을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단어가 포함된 예문들 예문들이 또 9,400개가 1100페이지 안에 들어있는데 그 9,400개의 예문 문장을 또 따라 말하기를 또 따라 말하기를 20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더 많이 걸리겠죠, 문장이니까 그 예문이 단어가 들어있는 예문 9,400개를 또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1100페이지 갔다가 다시 또 또 다시 1페이지부터 1100페이지까지 문장에 들어있는 걸 또 듣고 또 따라 말하기를 그걸 하려다 보니까 총 45번이죠 총 45번의 시간도 시간도 거의 600시간 넘게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회사 업무를 하면서 하루에 3, 4시간을 꼬박 계속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거의 뭐 1년 이상을 막 거의 주말에도 항상 듣기만 할 때는 도서관을 가지만 말할 때는 카페도 가고 떠들어야 되니까 떠들어야 되니까 마음속으로만 중얼중얼 할 수는 없고 그걸 반복 그러니까 반복이 7번 반복이 문제가 아니라 거의 무한반복하다시피 내가 제가 이해를 하고 내 것으로 소화가 될 때까지 그걸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니까 영어가 확 들어왔어요 그렇게 그런 단계를 한 1년 반 정도 시간을 이제 회사사님에서 진짜 거의 회사 업무 말고는 거기에 그 영어공부에 거의 올인을 했던 것 같아요 올인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전화영어를 전화영어를 한 5개월간 했어요 전화영어를 전화영어를 회사 월화수목금 5일간 출근하면 점심시간에 20분 전화영어를 5개월간을 했어요 그렇게 그런 단어 어비 문장을 하고 나서 5개월간 매일 점심 월화수목금을 5개월간 했는데 20분간 전화만 한 게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전에 20분간 전화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오로지 한국만 할 줄 모르는 원어민이랑 했으니까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20분도 되게 길게 느껴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20분간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또 하는 거예요 스크립트도 있고 해야 될 그 주제들이나 질의응답하는 질문 같은 거에 내가 답을 미리 다 좀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단어와 어휘 문장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지만 프리토킹이 자유롭게 또 이제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주제들이 전화영어의 주제들이 굉장히 비즈니스에 관련된 단어 어떤 주제들이 많았고 또 일상생활에 관련된 그냥 그런 주제들도 많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제가 원했던 그런 영어 어떤 학습법 훈련법 네 이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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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아듣고 시험 잘 보고 하면 영어 다 잘 할 줄 알았는데 물론 뭐 잘 알아듣고 하니까 시험도 잘 보긴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이제 실제 이 어 비즈니스나 뭐 어떤 회사 어떤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좀 이렇게 좀 더 어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가 영어로 의사소통하기가 이렇게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토익 쪽으로만 이렇게 시험 위주로만 해서는 뭐 그렇게 영어공부 어떻게 보면 진짜 농사 라는 시험을 준비하듯이 몰입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계기가 이제 40대 중반에 이렇게 한번 이제 이제 몰입을 하게 된 건데 네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제 2인 인생을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하게 될 텐데 그렇죠 뭐 짧게 직장생활하고 퇴직할 수도 있고 오래 이제 직장생활하다가 퇴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영어라는 영어라는 어떤 이 어떤 아이템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이게 제 인생이 저의 인생이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좀 이렇게 꼭 꼭 정복하고 싶은 또 이루고 싶은 그런 종류의 것이기도 했고 그동안 내가 공들이고 시간들이고 했던 게 너무 아깝기도 하고 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회사 살면서 회사 퇴직하기 전에는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 보자 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영어를 가지고 또 제2의 인생을 살면서 뭐 이렇게 금전적으로 또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 와중에 영어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또 줄 수 있는 분야가 될 수도 있겠다 제가 경험했던 것들 제가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주식 투자 뭐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 그런 것들도 다 뭐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저는 저의 이제 개인적으로는 영어 분야를 먼저 우선적으로 이제 타겟을 좀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야에 저는 이제 이렇게 파고들면 한 준전문가까지는 되고자 라는 그런 뭐 습관 같은 게 있어서 네 지금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인사관련 업무 하고 있습니다 네 직장인에게 이제 최고의 자기계발이 영어인 이유가 있을까요 음 일단 직장 내에서는 네 뭐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영어를 잘하게 되면 네 결국에는 몸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결국엔 연봉이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기회들이 또 많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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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지게 되고 네 그 기회들이라고 하는게 결국에는 뭐 회사 입사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네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는 영어를 못하고 아니 뽑지도 않게 되니까 뽑지도 않고 하니깐요 네 네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네 그리고 이제 회사를 입사하고 나서도 계속 그 일을 잘하는지에 대한 업무 고과를 따지기도 하지만 네 항상 외국어를 같이 평가를 해요 음 항상 항목이 있군요 네 같이 네 같이 이제 딱 인사카드를 보면은 고과를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외국어를 봐요 음 그러면 그 외국어를 볼 때는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어 시험을 갖고 평가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시험 성적을 볼 수 밖에 없죠 음 볼 수 밖에 그 시험 성적을 볼 수 밖에 없는데 네 일단 객관적으로 보는 건 그 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때요 해외 주재원으로 선발할 때나 어디 뭐 어떤 다른 공부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네 또 고과하고 외국어를 당연히 또 이제 또 따져보게 되고 음 그리고 뭐 승진할 때는 당연히 뭐 과장 부장 음 지금 저희 회사는 호칭이 바뀌긴 했지만 네 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연봉으로 연봉으로 올라가게 하는 연봉을 올릴 수 있는 기회 계기가 또 될 수가 있고 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임원 승진할 때도 또 많이 이제 보게 되는 부분이 또 외국어 특히 영어 음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영어 잘 못해도 회사 생활을 할 수는 있는데 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회사 생활을 더 뭔가 또 다른 기회를 많이 찾아가면서 할 거냐 그러면 영어 못해도 그냥 그 그 바운더리 내에서 외국어 없이 네 할 수 있는 업무 내에서 그럼 영어를 많이 하나도 못하고 본인이 영어 공부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네 그럼 이 사람은 회사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되나요 어 좀 뭐랄까 네 일반 대부분 좀 많은 분들이 그 루틴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제일 크게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거는 해외에 출장 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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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출한 법인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네 해외를 가서 일을 하게 될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출장 가거나 파견을 가서 네 또 일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네 그런 기회들이 이제 좀 쉽지 않고 음 네 그럼 해외에 나가면 싫은 사람도 있으시잖아요 그쵸 싫은 사람은 그냥 국내에서만 국내에서만 본인 업무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래도 계속 올라갈 수 있나요 영어를 그렇게 잘 신경 안 써도 좀 한정적입니다 한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자기 그 실력을 다 인정받을 영어가 어떻게든 따라와 줘야 돼요 그렇죠 요즘 이제 회사들이 특히 국내에 우리나라 정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수출을 해서 이제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사람이 이제 법인들 해외 법인들이 많고 네 판매도 해외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매출액의 거의 80-90%를 해외에서 이제 다 벌어들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일을 다 해외에서 하거나 그렇죠 국내에서도 국내에서 일하더라도 다 언어가 좀 대해서도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음 회사 안에서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필요로 해진다는 거죠 음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회사에서는 영어나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필요하고 네 필요하고 본인들은 본인들의 결국엔 선택이기도 하지만 선택이기도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일하는 많은 직장인들한테 이 외국어라고 하는 것은 음 우리나라 이제 여기가 미국이라면 한국어가 필요 없겠지만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수출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기업들이 많고 네 하다보니까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에 대해서 좀 이제 질문 드릴텐데 네 어 영어공부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하잖아요 네 사실 영어 유치원 때부터 시작한 게 과연 아닌데 네 뭐 요즘 많이 늘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영어라는 게 그 정말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꾸준히 자라거나 혹은 뭐 일정 수준까지 도달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영어를 많이 공부하고 돈도 많이 투자하고 하지만 영어가 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제 저의 경험상 저도 네 포기 시점까지 갔을 때도 많았으니까요 네 가만 돌이켜 보면은 그 넘어야 될 그 임계점을 넘기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 때문에 음 예를 들면 네 자전거 타는 걸 예를 들면 네 되게 자전거 이제 주변에 이제 워킹하고 그럴 때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면 되게 재밌고 신나고 더 편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목표를 세워서 아 자전거 타서 이제 근육도 좀 허벅지 근육도 키우고 네 건강해져야 되겠다 해서 자전거를 이제 사서 타기 시작을 하는데 네 처음엔 재밌죠 네 그렇죠 걷고 달리기만 하는 것보다는 재밌는데 음 자전거 타다 보면 더 멀리 가고 싶고 음 더 빨리 가고 싶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전거를 이제 또 좋은 걸로 사게 되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근데 이제 더 멀리 가고 더 빨리 가고 싶은데 하다 보면 힘들어요 30분 타다가 1시간 타다가 거의 2, 3시간 타고 나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때 재미 단계가 아니라 재미의 단계가 아니라 그건 이제 고생이죠 고생 고생이죠 고생 네 네 하여튼 그런 단계 네 어느 분야나 그런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갔을 때 넘어야 되는데 그 단계를 넘으면 중국 고급 수준까지 가서 내 습관 습관이 되고 네 내 것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결국에는 처음에 느꼈던 재미 같은 걸 못 느끼고 자전거 그냥 팔아버리게 되거나 안 타게 되고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어도 처음엔 해보겠다고 잘해보겠다고 해서 영어 잘해서 뭐하겠다 뭐하겠다 이제 목표도 세우고 하는데 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그렇죠 힘들죠 재미도 없어지고 네 뭐 친구랑 만나서 노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이제 일단은 이렇게 혼자서 어쨌든 듣고 말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암기하고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네 힘들단 말이죠 재미도 없고 그런 단계들을 넘어가지 못하고 못하고 네 그리고 또 그 각각의 단계에서 이제 좀 그 완성해야 될 그런 어떤 수준 수준을 도달하지 못하니까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 네 그런 거 아닐까 그럼 그 단계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할까요 어떤 단계들이 있을까요 음 영어에 있어서 일단 저는 어휘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기 기본 단계 기본기 단계 그래서 어휘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뭐 외국 사람이랑 만나거나 이제 뭐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단어 하나 모르면 한 개 문장 한두 개 단어만 몰라도 한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말할 때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말할 때 다른 상대방이 말할 때 알아듣지 못하면 말을 또 내가 받아치지도 못하고 그렇죠 내가 할 수도 없고 네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일단 어휘가 좀 최대한 좀 풍부해야지 어휘력이 풍부해야 알아듣고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생각이 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런 기본기 단계가 좀 돼야지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뭔가 발표를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네 그런 단계로 좀 넘어갈 수가 있고 뭐 그런데 어휘력 단계부터가 이게 고행이 있거든요 네 뭐 500개 단어만 알면 참 좋겠는데 천 개 단어만 알면 참 좋겠는데 언어라고 하는 게 어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그런 단어 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많이 알면 많이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비즈니스 직장인이라 그러면 최소한으로 알아야 될 그런 정도는 한 만 개 이상은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음 어떤 사람은 3만 개 이상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네 뭐 저희가 통역사가 될 목표가 아니라면 네 영어 통역사가 될 목표가 아니라면 네 그 정도 35,000 3만 정도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어려울 것 같고 최소한은 만에서 만오천 정도 단어 필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만에서 만오천 정도의 단어가 들어가는 그런 문장들 같이 이제 익숙해져 있으면 대화하고 일하고 여행하고 그런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단계를 그런 기본적인 어휘력 단계부터 넘어가지를 못하면 계속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다시 처음부터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뭐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뭐 영어 공부 광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며칠 완성 백일 완성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날짜를 딱 정해주고 그걸 하면 마치 영어가 마스터 된다라는 뭐 광고들이 많은데 네 영어 단계 마스터라이 가능해요?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많은데 네 저도 그동안 많이 뭐랄까 당해봤다? 경험해봤다? 네 우리나라 라면이 굉장히 많은 라면을 굉장히 많이 팔고 많이 먹고 하는 나라자는 셀 수가 없어요 마트에 가면 라면 종류가 몇 개인지 그렇죠 한 회사에서도 예를 들면 농진 같은 데서도 나온 라면의 종류 개수가 몇 개인지 엄청나게 많죠 더군다나 이제 식품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라면의 개수가 많은데 그만큼 많이 팔리니까 이제 그렇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라면을 많이 먹을까 많이 만들어낼까 생각해보면 2, 3분이면 라면 하나 끓여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맛도 괜찮고 그래서 라면을 빨리 먹을 수 있고 하니까 제일 많이 팔리지 않나 하여튼 라면을 비유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빨리 뭔가 완성되고 한국을 원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탑 탑 스트리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영어는 라면처럼 빨리 끓여서 먹을 수 있을까 음 저는 절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만큼 3개월 안에 또는 뭐 1개월 안에 네 해서 해서 내가 다 알아듣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할 수도 있게 되기까지는 그러니까 중급 수준 이상 되고 하는 분들이랑 뭐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네 기초가 좀 이렇게 잘 안 돼 있는 분들이 3개월 뭐 1000단어 500단어 이런 음 광고만 믿고 네 영어를 이렇게 하기에는 어 좀 어렵지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 음 네 단기간에 마스터하기는 정말 어려운 어려운 숙제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사람의 그 욕망을 건드린 마케팅이네요 그렇죠 저도 제가 회사의 대표라고 그러면 네 어쨌든 영어의 그 교재도 이제 판매가 돼야 되고 그렇죠 또 또 그 광고 문구를 보는 사람들은 좀 막 구미에 당겨야 되잖아요 그 물건을 사려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그렇죠 결국에는 시간이냐 돈이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돈을 드리면 드릴 수록 시간을 짧아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돈을 안 드리면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어떤 거를 내가 얻어내려면 네 근데 이제 영어를 짧은 시간 안에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드리면 돈을 많이 들여서 짧은 시간 안에 얻어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영어라는 속성은 그게 어려운 거 같아요 네 이건 철저하게 그냥 내가 드린 시간만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영어는 그 원하는 목표만큼 도달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좀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투자가 돼야 되고 네 뭐 그래서 이제 뭐 빨리 영어를 스토어 하려고 해외 어학연수도 가고 해외 유학도 가고 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많은 공급 방법도 이제 그 개발이 되고 해서 그 돈을 많이 들여서 뭐 몇 천만 원 몇 억을 들여가지고 해외 어학이나 유학 가기 전에 국내에서 좀 미리 기본기를 많이 다져놓고 하면 좀 더 경비를 좀 더 세이브하고 시간도 세이브해서 해외에 갈 수가 있다 해외에 가서 더 효과적으로 해외에서 일을 하거나 영어를 공부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많이 들게 됐어요 국내에서 하는 그 인구의 시간을 좀 더 버틸 수 있는 그 넘길 수 있는 아 근데 그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 많았어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하러 어학연수 가잖아요 어학연수 가면 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학원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아니고 한국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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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가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철저하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네 한국사람들 외국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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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서 좋긴 한데 조금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외 어학연수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정말 기본적인 단계들 좀 많이 다져놓고 가야 효과가 있다 가면 이제 생활비도 많이 들고 그렇잖아요 뭐 비행기 항공료부터 해가지고 체류 생활비 거기에 이제 등록금 우리나라보다 분명히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등록금이며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이제 이따가 이제 돌아올 텐데 네 그 시간이 정말 효과적으로 작동이 되려고 그러면 국내에서 국내에서 있는 동안에 좀 더 그 해외 가서는 자기 수준을 좀 점검해 보는 정도 수준 음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 점검해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좀 이렇게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외국인하고 이제 반해서 이제 대화할 때는 네 그런 정도까지 어 우리나라에서 중급 정도까지는 좀 빡세게 좀 혼자서도 공부 좀 해보고 네 그리고 해외를 가면 확실하게 이제 자기 더 원어민에 가까운 수준으로 공부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바로 바로 가서 이제 기본기가 안 된 상태에서 해외를 가게 되면 뭐 굉장히 이제 로스가 많이 발생 될 것 같아요 음 향이 보다 급하게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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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보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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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